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거울을 보며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날들입니다. 오늘 1월 24일 읽을 말씀은 창세기 25장 그리고 에스더 1장 사도행전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. 오늘 전체적인 말씀 한가지 주제를 나눌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, 하나님의 방법,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죠. 우리들은 내 시간, 내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내 시간과 내 계획들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헛댐,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지내다가 결국엔 죽음당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.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. 하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는, 하나님을 신뢰하는,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유한함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. 그래서 먼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5장, 아브라함의 이야기죠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,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몇 가지 약속들을 그 아들 주신다라는 약속을 경험하고 그 나라, 민족, 또 수많은 자손, 땅에 대한 그 약속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명을 다하죠.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. 죽음이 있다는 것.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. 또 중간 부분에 그 아들,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 의해서 이삭의 아들인 또 아들들 에소와 야곱이 태어납니다. 삶과 죽음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인생 누구나 태어나면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. 죄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 인생 짧거나 길거나 다 온전히 영원토록 살아가지 못하는 죽음을 앞에 두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더 강조하며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이삭의 아들 에소와 야곱이 그 아들 장자 에소가 나중에 후반부에 27절에 나오는 부분 를 발면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. 왜? 배고팠기 때문이죠. 에소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냐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?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상황이기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. 우리 인간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죠.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또한 명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통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배고프고 또 아프고 또 뭐 쾌락적인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때 믿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 아 제가 처음에 아 에스더 에스더 1장 에스더 1장의 말씀 이제 에스더가 여왕이 되기 전 왕후가 되기 전 그 전 왕후였던 와스디가 그 남편 왕의 명령을 무시하여서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어떠한 에스더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. 왕후로서 모든 것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왕후가 폐의되어지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올라가는 어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후를 또한 세우시고 허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제 마태호금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니다. 마지막 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때가 오는데 큰 환란이 먼저 오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.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때에 관련돼서 하시는 것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늘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로 여기면서 기다리며 깨어있어 살아갈 우리들의 때 먹고 자고 마시고 밤과 낮 그러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때가 우리들에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 하나님의 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축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24장 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바울이 그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팍할 때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팍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운 힘을 다해서 전하다가 이제는 또 옥에 갇히는 갇혀지는 그러한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겪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만일 물질이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좋고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방향으로 정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떤 때에든지 다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주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헛됨을 왜 인생이 헛되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언제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곧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헛됨이 되어질 수 없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 하루가 정말 내 영광이나 아니면 내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무엇인가를 행한다라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열매와 또한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